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어느덧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. 병원 생활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이 다가온 가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가을의 향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로비 갤러리에 열렸습니다. 가을의 정치가 묻어나는 분위기 있는 한 폭의 그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가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. 가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. 가을의 정치